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법무사 행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73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기 법무사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법무사법 제21조 2항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했다. 이제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법무사였고 피고인 2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 9일까지 이 직원인 피고인이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는 거기로 인한 수익도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는 그냥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데 법무사는 아무런 업무에 관여도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일에 대한 수익도 다 직원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자기가 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오로지 다 직원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직원이 독립적으로 매출 수익까지 다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였고 이제 이 사건에 또 하나는 뭐냐면 2017년 12월 12일 날 자격 대여로 인한 이득 몰수 추진 규정이 그때 생깁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로 인한 매출 수익을 법무사업부 위반을 다 인정한 다음에 2014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직원이 올린 수익 전체를 몰수에 추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를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법무사 사무실 일부 업무만 사무에 독립적으로 할 경우 전체 사무도 아니고 일부 업무만 한 경우에 사격증 대여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 그 다음에 몰수 추진 규정 이전에 있는 이득도 몰수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법무사 행세라는 것은 법무사 본인을 가장하는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행세라는 것이 무자격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행세한 거 맞다라는 거 대본을 판단하는 거죠. 두 개의 해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은 법무사 행세를 하는 것이다. 법무사 행세라는 것은 본인을 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독립적으로 법무사 업무 하는 것도 행세하는 거 맞다. 그리고 일부 업무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행세한 거 맞다. 라고 해서 법무사 법무부 입안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다만 몰수 추진 규정이 생기기 전 이전에 있는 이득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2012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4월까지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한 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경우에는 빌려주는 것 자체로 인한 손에 이득을 하나도 무자격자가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부 업무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대여한 거 맞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자격자 행세이고 법무사 법 위반이 맞다라는 거고 다른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잘 기억하는 게 좋고 몰수 추징은 이 법에 특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격증 대여 행위에는 일부 업무만 완전히 독립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자격증 대여에 포함된다라는 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